음악 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상일여자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8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10대들이 판단 내리느냐 그거 관련된 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 보고요 핵심 구문 짧게 본 다음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는거 정말 쉬워요 봅니다 생각하는건데 back think back to면 무엇을 회상하다 과거의 것을 한번 생각해보다 그래서 제가 써볼게요 회상하다 요거랑 비슷한 친구 중에 R로 시작하는 친구 있어요 recall 그죠 recall 과거를 다시 한번 불러보는거죠 그죠 회상하다 그 다음에 harsh oh it was so harsh 요럴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해 나한테 너무 심했어 라고 하는거죠 되세요 harsh 가혹한 심한 그 다음에 normally 노멀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요 이게 이렇게 기울거나 이렇게 기운게 아니라 곧게 요렇게 서있는 상태를 노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시간에 혹시 물리시간에 법선이라는거 들어갔어요 법선 수학시간에는 수선 요렇게 기준이 있음 아하 이거 뭐야 이거 요렇게 기준선에 90도로 바로 내려온거 있잖아 이거를 과학시간에 노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또 괜히 설명한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TMI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정상적 경우에는 혹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되는거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의 경우에는 혹은 평상시에는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be likely to 여러분 likely라는 형용사 자체가요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럴법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 likely to는요 뭐뭐 할 것 같구나 어 그래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혹은 가능성이 크다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think through에요 through는 뭔가를 뚫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죠 그래서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저 뭔가를 고려 하 나 진지하게 쭉 생각해보는 거겠지 그 다음에 be about 여러분 about이 없으면요 be to 뭐뭐 할 것이다 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인데 about은 주변이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럴 때 많이 나오죠 아 나 그 말 막 하려고 그랬는데 i was about to say that 그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i was about to say that 이럴 때 씁니다 됐죠 정말 어렵지 않죠 네 구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미 이 구문을 알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so that 구문이에요 so so는 사전 찾으면 너무 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게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so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부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성용사 부사 하다 됐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앞에가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됐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해석해 볼게요 i'm so upset 너무 화났어 that i don't care 그래서 나 신경 따위 쓰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ran so fast 나 되게 너무 그렇게 빨리 달렸다 that 그래서 그 결과 she couldn't catch me 그녀가 나를 잡지 못했다 내가 빨리 달리니까 못 잡았겠죠 마지막에 이런 표현도 꽤 자주 나옵니다 you are so honest 너는 너무 정직하다고요 좀 뒤에 붙여 볼게요 you are so honest a man you are so honest a man 이렇게 so 형용사가 나오면요 뒤에 가끔 가다가 관사와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어순이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단원에서는 아무튼 so 형용사 부사 뒤에는 그래서 라고 해석하는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덤으로 알아두세요 네가 너무 정직해서 너무 정직한 사람이라서 that i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관계 관계절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관계부사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네모 쳐놓은 거 봐봐 얘가 품사가 명사지 명사야 명사 the time 시간이라는 명사고요 something 어떤 것 이라는 명사예요 그죠 이렇게 명사가 우리가 독해하다가 이렇게 어 너 명사구나 명사 요 녀석을 봤어요 그 뒤에 그 뒤에 뭐 웬이 됐던 대시 됐던 후가 됐던 위치가 됐던 요런 녀석이 나오고 뒤에 이제 주어 수러 형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절이 펼쳐진다면 절이 펼쳐진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둘은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이라 불러요 이 뒤에 있는 절을 관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절은 누구에 속했느냐 그쵸 주절에 속했다라고 불러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명사에 속한 절이 되는 겁니다 둘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시간에 웬 장소에 웬 이유를 나타내는 와 아 이렇게 되면 관계 부사절이라 부르는 거고 이런 애들은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은 그 포인트가 아니라 요렇게 명사 뒤에 이런 절이 붙으면 일단 묶고 해석 해보라는 거야 둘이 묶어줘야 돼 사슬 고리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 이런 꼴인데 수식하지 않는 경우도 내가 본 적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드립니다 얘가 물음표 그러니까 뜻이 아주 확정적인 구체적인 뜻이 아닌 명사일 때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보세요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떤 때인지 알아요? 물음표죠 This is something 이것이 바로 something 어떤 거다 어떤 거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명사가 왔을 때 뒤에 어어어어 너 조호동사 나왔어 어어어 너 조호동사 나왔어 이러면 얘는 10중 8구 사실 80% 90% 이상 관계예요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알면 해석은 다 돼 근데 그 다음에 아 여기 관계 부사 써야 되는지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지 그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요 다음 레벨이죠 그거는 분석해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요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붙여서 해석하는 건 알겠죠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바로 지금이다 Now is the time 이거는요 You wouldn't do without her 그녀 없이는 네가 저지르지 않을 짓이지 이런 거 왜 했어 그녀 때문에 했지 이런 건데 해석이 됐잖아 이제 그러면 분석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 선생님하고 봐봐요 요 아래 거부터 할게요 요기 뒤에 봅니다 당신은 wouldn't do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 없이는 뭘 하지 않아요 두는 무엇을 하다니까 두 뒤에는 원래 누가 있어야 돼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뭐 목적어 목적어처럼 생겼어요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뭐 목적어 목적어처럼 생겼어요 근데 없잖아 여기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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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볼게요 힌트 줄게 이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신하는 건 접속하는 역할 이렇게 묶어서 붙여주는 접속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누구 목적어를 대신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니 뭐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목관대라고 부르는 거지 되겠지 그러니까 아 목적어가 없으니 목관대 들어가야겠다 여기는 관계 대명사 자리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언제 하는 거지 해석할 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문법 문제 풀 때 하는 거야 달라 접근 방법이 알았어 두 번째 이제 위에 있는 친구도 비슷하게 한번 가보자 우리가 now is the time 그때다 어떤 때냐면 내가 필요하다 너를 몹시 가장 필요할 때다 근데 보세요 나는 필요해 네가 가장 문장에 빠져있는 주어나 빠져있는 목적어가 있나요 이미 다 잘 차지하고 있는데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주어나 목적으로 끼어들어갈 때가 있어 없어 없어 완벽한 하나의 문장 집으로 따지면 가장하고 뭐 자녀하고 엄마하고 다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상황에서 집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미안해 아무튼간에 여기 다 있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해주는 거야 뭐만 해주는 거야 묶어만 주는 거야 물론 하나 더 하지 묶어서 얘랑 붙여주지 명사랑 붙여주니까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명사랑 붙여주니까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관계사 중에서도 뭐냐 얘는 내가 너가 가장 필요해 바로 그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지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 역할 같이 하니까 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라고 이러면 붙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럴 수도 있어 타임이니까 왠 썼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 근데 분석하는 방법까지 기억해두면 참 좋겠다는 거야 되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 얘네들 나온 다음에 뭔가 저리 나왔어 붙이라고 관계를 맺으라고 되겠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엔 업범죄를 어떻게 풀어 관계를 맺었는데 얘가 이 안에서 이 절 안에서 종속절에서 주어 목적 역할을 하면 아 대명사 그런 거 못하면 관계 부사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볼게요 호스트가 있어요 이게 뭐 주인인데 뭐 이 집주인 그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진행자예요 진행자 어떤 쇼의 진행자를 우리가 호스트 주인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죠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로우 에브러븐 안녕하세요 다 월끔 투 더 닥터 브라이언 쇼 브라이언이 아니라 이거 브레인이네요 하하하 썩았네 닥터 브레인 쇼예요 그죠 어 뭔가 몰라 뇌에 관한 쇼인지 모르겠어 어 근데 뇌에 관한 쇼인 것 같아 왜냐면 진행자 이름이 브레인이 아니에요 조셉 에머스 이름이 조셉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브레인 쇼구나 whatever 갑니다 can you think back to 회상해 볼 수 있겠어요 어 타임 그런 때를 어떤 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묶어서 관계 맺어 어떤 때야 어 프레드 친구가 upset you 너를 환하게 만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지 너를 놀렸거나 조롱했거나 험담했거나 그잖아 되겠지 잘 봐 이거 접속사야 관계사야 힌트 명사랑 관계가 있어 어 관계사 그렇지 이런 거 틀리지 않겠죠 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죠 계속합니다 let's imagine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 관련된 동사 뒤에는요 대시 나왔을 때 어 종속 접속사죠 뭐뭐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얘 관련된 주어 수로가 또 이렇게 나아줘야 돼요 그지 생각해보자 뭐라고 네가 결정 내렸다 write an angry message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자고 누구에게 dead friend 그 친구에게 왜 친구가 날 upset 했거든 화나게 했거든 그지 너는 어떤 가혹한 것들을 말했지 잠깐만 이 things가 아주 구체적인 단어야 아니야 아니야 물음표 올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묶어서 붙여서 관계 좋았어 관계사야 그지 좋았어 어떤 가혹한 것을 말해 you normally 네가 보통의 경우 평상시라면 uddun say 말하지 안을 해석되지 묶음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해석한다면 뭐해 분석 저 대시 어떤 대신지 봐봐 너는 uddun say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다의 목적은 어디 갔니 없어 왜 없을까 내가 그 녀석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목 관배 올리시다 쉽죠 쉽다고 했잖아 계속 가요 you are so angry 너는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that you don't care 너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아직 쉽다니까 전 아직도 그래요 when you are about to you are about to 네가 막 push the send button 여기는 그냥 send라고만 나와서 보내기 버튼이지 전송 버튼 전송 버튼을 막 누르려 할 때 you think 너는 생각해보지 about 뭐뭐에 대해서 about은 전치사니까요 전치사의 짝꿍 누구 목적어 아이고야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외도부터 시작하니까 이 목적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길게 절의 형태가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눈치챘냐고 야 외도가 뭐니 외도가 종속 접속사잖아 여기도 조 동사 있어야 돼 it's good idea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그죠? 너는 생각해보는 거지 이게 괜찮은 걸까? 아닌 걸까? 내용 끌어서 미안한데 보통은 생각하다 뒤에는 무슨 절이 나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어떤 절 어떤 절 어떤 절 기억나? 이런 거 됐절 그치? 뭐뭐라고 생각하다 근데 봐봐 think about 이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절이잖아요 그치? 요렇게 빼가지고 써놔 about 뒤에 됐주어 동사라는 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절에는 됐을 쓰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에 노멀리하게 알겠지?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절에는 됐절을 쓰지 않는다고 왜 안 쓰냐? 왜 안 쓰냐? 일종의 약속인 거야 이것도 그런데 그럼 항상 안 쓰냐? 쓰는 전치사가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인데시나 익셉트 대주어 동사 이런 거 배울 텐데 그 본문에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알 필요가 없어 일단은 어떻게 기억해? 당분간은 아 이거 봐 전치사니까 뒤에는 대단스지 여기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점속사 외도를 썼지 참 이걸 기억해야 돼 됐어요? 좋았어 갑니다 before you know it 네가 알기도 전에 부지 불식간에 you've sent have a pip니까 이미 눌러버렸어 현재 완료야 이미 눌러버렸어요 또 메시지 anyway 메시지를 어쨌든 그러니까 뭐야 눌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손은 간 거야 벌써 큰일 났죠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n adults 10대들은요 be likely to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more 해요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쵸 이런 유형의 결정을 that 누구보다 adult 성인보다 그쵸 애들은 왜 we the help of our guest 우리 게스트 손님의 도움을 가지고 즉 손님에게 도움을 받아 we will learn 우리는 배워보자 배우다 뒤에 y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아 배우다의 뭐야 목적어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저리에요 그죠 y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쉬워요 왜 뭐뭐인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뭐인 y는 더 위진하고 똑같아 그치 뭐뭐인 이 이유 이래요 이래도 돼 왜 10대들이 10-to-act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뭐 하기 전에 thinking through 깊게 생각해보기 전에 모든 것을 깊게 생각해보기 전에 왜 이러는 경향이 있는지 그쵸 혹은 10대들이 이 깊게 생각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 이래도 되죠 아 쉽죠 음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여기 before 뒤에 좀 이렇게 좀 보셔야되요 before 이 친구가 뭐뭐 하기 전 이잖아 이 친구 전치사로 쓰였다고 한번 해보자 전치사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전치사의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는 항상 명사 품사만 요구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어도 안 돼 뭘로 바꿔줘야 돼 ing 형태 동명사 형태를 바꿔줘야 돼 만에 하나 저 전치사 아니라 저 종속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접속사라 하더라도 나 동사 혼자 쓰고 싶어도 안 돼 왜 얘는 짝이 있어야 돼 주어라는 짝이 있어야 돼 혼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뭘로 바꿔줘야 돼 ing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어 얘를 분사화 하던 동명사화 하던 결론은 하나야 before 뒤에 동사 달랑 쓰지 말으라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걸 틀릴 사람은 없겠죠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짧아요 오늘 여기에 오늘 밤을 위한 손님이 왔다 손님 소개 인트로뉴스 해야 돼요 그죠 닥터 제니 클락슨 땡큐 함께해줘서 고맙다 함께해줘서 고맙다 그죠 오셔서 감사하면 되는 얘기에요 그죠 thank you join us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전치사니까 ing 쓰는 건 맞아 그지 좀 전에 했지 그지 근데 하나 더 봐 join은 누구를 쓰지 않아 함께 라는 뜻의 전치사 with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join us join us join us join us 알겠죠 두 번째 이제 닥터 클락슨 소개 받아가지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조습 저를 가져줘서 고마워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having은 불러줘서 고맙다 할 듯 쓰는 표현이 해야겠죠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됩니까 이렇게 해서 part 1 끝냈습니다 part 2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